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과 같은 책들을 찾아 추천드리고 학교에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지만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지혜들을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책추남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아주 매력 넘치고 따뜻한 부자 사이토 히토리씨의 부자 멘토와 꼬마 제자 두 번째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도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진정한 나비 효과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책을 꼭 소장해서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책은 절판 품절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마 중고서적을 통해 구하실 수 있을 텐데요.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좋은 책은 7번 정도 읽고 듣고 할 때 우리의 진정한 학습이라고 하죠. 배울 학과 배우는 걸로는 습이 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7번 정도 그래도 반복해서 읽고 듣고 하다 보시면 조금은 습으로 스며들기 시작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함께 책을 소장해 주시고 또 정말 좋은 책들을 저희가 정말 소장해 줄 때 좋은 출판사들이 좋은 책들을 더 많이 출판할 수 있는 문화가 또 형성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같은 맥락에서 책 주남의 컨텐츠들이 정말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또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분들에게 공유하기로 선물해 주시면 우리가 정말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그리고 더 많은 나비들이 날아오름에 따라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세상을 현실로 하나씩 하나씩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책추남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책추남 1학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1학년 되시고 가입 인사 남겨주시면 1학년 그리고 정모에 한번 오시고 후기 남겨주시면 2학년 그리고 북살롱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는 북살롱 오시면 3학년 그리고 다양한 코칭 프로그램들 함께 또 하시면 4학년 또 코칭 프로그램까지 마치신 분들 중에 정말 삶을 함께 유행, 즐거운 수행을 함께하며 걸어가고 싶은 분들을 위한 마스터 마인드 그룹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여러분의 진정한 영웅의 여정 에고에서 셀프로, 미우놀이에서 백조로, 애벌레에서 나비로 여러분께서 날아오를 수 있는 그 영웅의 여정을 도와주는 책추남 히어로 스쿨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사이토 히토리씨의 따뜻한 지혜들에 이어 두 번째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 추구하는 인생은 별볼 일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렴 그것이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즐거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면서 하면 자연히 매출은 올라가게 되어 있지 이 사람한테서 사면 마음이 즐겁다. 이렇게 생각하면 손님은 의리상 계속해서 구입하게 되어 있단다. 손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해. 고객의 기쁨을 항상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 사이토 히토리씨는 장사를 자기 영혼을 상승시키는 수단으로 잘 활용하고 계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좋은 상품이라고 해서 억지로 팔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순서가 반대입니다. 손님을 기쁘게 한 결과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죠. 장사라는 것은 상대에게 득을 보게 하는 일이야. 득을 보게 하면 손님은 계속해서 물건을 사준단다. 그런데 득이라고 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상품의 가격을 깎아주면 상대가 이득을 보았다고 말하지. 하지만 난 좀 더 지혜를 짜야 한다고 생각해. 무조건 싸면 된다는 생각은 상인으로서의 태만이야. 자, 이렇게 또 히토리씨가 오마타 간타씨를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주고 멘토링하고 코칭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뭐든지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처럼 첫 발을 내딛지 못하지. 그건 도전하지 않게 된다는 거야.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안 하겠지만 절대로 선거하는 일도 없지. 돈을 쓸 때는 잘 써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돈에게 면목 없는 일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78은 유대인의 경전 탈무드에 나오는 78대 20이라는 황금율에서 유리한 것으로 유대상인의 지혜를 사이토 히토리식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회사명, 사명을 변경한 효과는 컸다. 사원들의 마음이 편해지면서 회사 분위기도 밝아졌다. 78점 정도를 일단 만점으로 전해두면 100점이 되지 못해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 22점도 있으니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플러스 사고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100점이라는 완벽한 목표를 설정해버리면 1점만 모자라도 나는 안 된다는 마이너스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완벽주의라고 하면 멋지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애당초 인간에게 완벽이란 있을 수 없는 거야. 완벽주의자는 가능하지도 않은 절대를 추구하며 자신을 책망하고 타인을 저주하지. 그러고 결국은 자멸하고 말아. 하지만 무슨 일이든 완벽하게 될 수 없다는 진리를 알고 있으면 실패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78% 정도가, 78점 정도가 딱 좋다고 마음먹고 있으면 그 이상을 완수했을 때 기쁨은 배가 되지. 남은 것은 성공을 자축하는 일 뿐이야. 불암벽주의야말로 플러스 사고의 원천이라고 사이토 씨는 말했다. 조금만 덧붙여드리면 다른 책에서 사이토이토 씨는 인간관계에 관해서는 51%만 돼도 잘하는 거다. 그러나 반대가 되면 세상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반절 이상이 나를 싫어하면 그건 곤란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좀 하시고요. 이게 78%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 이 78%를 100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도 인간은 하는 일은 언제나 부족하기 때문에 22%를 다시 또 거기서 그것을 78%를 다시 달성하고 그걸 다시 78%를 다시 추구하고 이런 카이젠, 일본의 어떤 끊임없는 개선 그런 것과 그런 맥락과도 맞닿아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니 일에도, 연애에도, 공부에도 의뢰 실패가 따르기 마련이다. 인생은 실패로 점철된 것이다. 라고 사이토 씨는 말한다. 문제는 거기서 멈출 것인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인가야. 이번 실패를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실패를 즐길 수도 있지. 뭔가가 변한다는 것은 멋진 일이야.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니까. 간짱도 실패를 한번 즐겨봐.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어.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겠지. 한참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사이토 씨도 일이 안 풀릴 때가 종종 있었다. 사이토 씨가 자, 이제 일이 재밌게 되어가는군. 하고 말할 때는 십중팔고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다. 그럴 때도 사이토 씨는 낭패로군이라든가 미치겠네 라는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미소를 잃는 법이 없다. 자, 어떤 지혜를 짠해서 이 위기를 성공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나 스스로도 기대되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큰 실패를 경험한 후 나는 사이토 씨의 말을 몇 번이고 떠올리며 실패는 실패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다고 다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실패를 겪으면 기분이 가라앉고 심한 불안에 휩싸일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안 몰래 사이토 씨의 흉내를 내본다. 자, 일이 재밌게 되어가는군. 기분이 극도로 우울할 때도 이것을 소리내어 말하면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웃음이 나오고 만다. 불가사의한 일이다. 믿지 못하겠다면 여러분도 한 번 해보시라. 정말 재미있는 일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까지 다져지는 것이다. 자, 한 번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한 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고민되는 일이구나. 자, 일이 정말 재밌게 되어가는군. 이렇게 말하고 입꼬리를 한 번 올려보시면 이게 사이토이토리 씨가 얼굴을 동그랗게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진동수를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는다. 이런 내용과도 다 맞닿아 있는 내용이죠.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어.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 확실히 맞는 말이므로 나는 실패하더라도 굴하지 말고 계속 시도해보자라고 생각하게끔 되었다. 불가사의하게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생기자 행운이 스스로 다가와주는 것 같았다. 자, 그리고 멋지죠? 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해도 곤란하지 않은 거야. 난 불완벽주의자란다. 완벽주의자라고 나가고 하면 멋지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애당초 인간은 완벽기란 있을 수 없는 거야. 완벽주의자는 가능하지도 않은 절대를 추구하며 자신을 책망하고 타인을 저주하지. 그리고 결국은 자매라고 말아. 이게 칼룡이 얘기하는 멋진 구절이 있죠.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 온전한 사람은 내 안에 빛과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러분 주역의 원리를 통해서도 우리는 빛과 그림자를 수용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그것으로써 이미 온전한 존재, 그것으로써 자신의 불완전함을 수용함으로써 이미 완벽한 존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삶의 철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보면 돈을 쓰지 말고 머리를 써라 이런 파트가 있네요. 장사도 매출 실적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자칫 우울해질 수 있으니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지혜를 짜보는 거야. 돈을 쓸 때는 지혜가 나오지 않을 때야. 그러니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지혜를 짜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게 공부에도 적용이 똑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적만, 우리나라는 정말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험은 정말 더 학습을 북돋아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시험으로 인한 실패,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주입을 하고 있어서 이런 식의 시험, 그렇다고 시험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알고 있는 후배 중에 유대인 학교를 과학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친구가 있는데요. 자기는 시험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시험을 본다는 것은 내가 어느 년도에 위치해 있고 또 나를 어떻게 나를 향상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자기는 시험 보는 게 즐겁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야, 이거 너무 다르다. 시험을 왜 보는지 우리는 대학에 떨어지고 항상 이게 어떤 고통과 너무 연결을 시켜놔가지고 새로운 거를 시도할 수 없도록 만들죠. 근데 그게 또 사실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부터 이제 프로이센이 독일의 전신이죠. 프랑스에게 전쟁에 지면서 피히테가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연설을 발표를 하면서 프로이센이 국가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군인 그리고 국가가 원하는 대로 군비를 쓸 수 있도록 세금을 고분고분하게 내는 세금 어떤 시민들 그리고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그때부터 교육을 분절화 시키죠. 45분, 50분 단위로 자르고 모든 과목을 세분화 시켜서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없는 서민 교육 그리고 이것들을 또 자신들의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엘리트 교육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진짜 기득권 혹은 전체를 기득권도 긍정적인 기득권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꼭 쿡백으로 볼 단어는 아닌데 한마디로 왕도 교육 그러니까 세배의 세 가지 교육으로 나눠서 그 교육을 시행을 한 게 현재의 스쿨링의 유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보 만들기 테일러 가토라는 뉴욕시에서 세 번이나 연속인가 어쨌든 세 번이나 최우수 교사로 선발되었던 테일러 가토의 저서들을 보시면 그 유래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 교육을 결정했는지 또 이것을 그대로 또 벤치마킹 해온 나라가 일본이죠. 그래서 한국을 식민지 교육했을 때 순사들이 칼을 차고 가르치면서 학교의 모습은 병영 군대 병영을 그대로 본 따서 지금까지도 디자인을 보시면 같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 밑에 깔려 있다는 것 여러분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생 장사도 그렇지만 만약에 인생도 오직 성공 성공 성공이 뭔지 행복이 뭔지에 관한 기준도 없이 그냥 남들보다 더 편안하게 사는 것 남들보다 더 우월한 느낌을 주는 것 이런 식의 에고 석사스의 여러분 이렇게 시험도 남들보다 정말 진정한 배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좀 더 잘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정말 우울해지고 너무 낭망하기 쉬운 게 우리 삶이고 공부고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지혜를 짜보는 거죠. 제가 책춘함스쿨 4학년 코칭 프로그램으로 제가 하는 게 바로 이 지혜를 게임을 삶을 게임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삶에 어떻게 실제 적용시키는가 아주 프랙티컬하게 7단계로 구성해놓은 것이 라이프 체인저 코칭 7단계고요. 그걸 기반으로 나비 퍼스널 브랜딩 가장 나다움을 찾고 가장 매력적인 나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대기업 컨설팅을 해보면서 이걸 퍼스널 브랜딩으로 이렇게 승화시킨 프로그램이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런 나는 어떻게 매력적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것 이렇게 함께 준비되어 있고요. 잠재의식을 뒤에도 또 나옵니다. 잠재의식을 어떻게 활용하는 법에 관한 내용 행운사용법 책도 있죠. 그 내용에 관한 코칭 그리고 실제로 삶은 투자와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 투자를 공부하면서 주식 투자가 목표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부수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잃지 않는 투자가가 되면 되는 거고 그거보다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투자로 바라보고 진정한 삶의 행복이라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배워가는 것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협상과 타이밍과의 협동과 지혜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협상 수업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육의 꽃은 협상 수업과 투자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정말 모든 것들 그동안 저희가 배웠던 것들을 아주 10분, 100분 활용해야 할 수 있는 것이 투자와 협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지혜를 삶을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지혜를 짜보는 그러한 커리큘럼이라면 정말 재밌게 배워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또 히또리씨의 이야기가 있고요. 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삶을 대해가는 하나의 태도를 얘기를 합니다. 만사형통의 유일한 방법 성공의 결정타 따위는 없다. 라는 것이 사이토시가 늘 강조하는 법이다. 바이다. 장사라는 것은 단번에 짠 하고 성공할 수는 없어. 성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그러니까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거야. 인생도 마찬가지죠. 단번에 짠 하고 성공하는 게 없죠. 성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중요합니다. 또 히토시리는 이렇게 비유를 하죠. 코트깃을 꼭 붙잡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버티는 거야. 순간적으로 바람이 약해질 때가 있을 테니 그럴 때 한 걸음을 내딛어. 바람이 다시 거세지면 또 가만히 견디고 있으면 돼. 또다시 문득 바람이 약해졌을 때 또 한 걸음을 내딛어. 물러서지만 않으면 된단다. 속력을 내어 앞으로 쭉쭉 나아가는 것보다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해. 끈기 있게 버티고 있으면 반드시 바람이 약해질 때가 온단다.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거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바람이 불어올 때 코트깨를 꼭 동염하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세로 버티다 보면 바람이 약해질 때 다시 한 번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다는 거죠. 이게 이제 끊임없이 자신을 나아가도록 하는 좋은 지혜라고 보고요. 아이디어는 횟수가 중요해. 한 방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면 나올 것도 나오지 않게 되지. 재미있는 건 딴 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주어봤자 나오는 건 똥밖에 없다. 이렇게 휘또리네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에고의 스트러글링 노력하지 말아랑 연결이 됩니다. 아직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안 될까 노심초사하고 그게 노력일까요? 그런 식으로 노력이라면 정말 많이들 해오시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심신의 마음을 이완하고 초연하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게 일어나는 최고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라이프 게임 철학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그냥 저는 그냥 점오점수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죠. 돈은 도노둠수에 그런 뛰어난 사람은 못 되는 것 같고 그냥 전천히 깨달아가고 천천히 몸에 익혀가는 그냥 사람이라고 터틀식 수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정말 한 방에 대박을 노리지 마시고요. 한 방에 주식할 때도 한 방에 대박을 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95%에서 99% 가깝게 손해가 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대기업하고 경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상품과 장사 방식에 자신감을 가져 대기업은 어차피 샐러리맨의 집합체야 상인이 마음먹고 덤비는데 진리가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샐러리맨들이란 돈 받고 그냥 월급 받고 그냥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상인은 자기 전생에를 걸고 하기 때문에 진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멋지죠. 이 폐기와 뭐라고 할까요? 이 기계 그리고 실제로 그걸 현실화 해내기까지 하시니까요. 자 이렇게 또 멋지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상인이지 기업가가 아닙니다. 사이토 씨는 늘 이렇게 말한다. 물론 주식회사 긴자 마루칸의 사장으로서 마루칸 전체를 통솔하고 있으므로 우리들 사이에선 대사장이라 불리고 있다. 경영자이긴 하지만 아무리 큰 장사를 하게 되었어도 상인으로서의 자세를 흩들어뜨리지 않는 사람이다. 1억엔 규모의 장사 이야기를 할 때나 1만엔 규모의 장사 이야기를 할 때나 그의 발상은 똑같다. 경영이론 등을 보면 돈이 돈을 번다고 하지요. 하지만 상인의 돈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상인은 지혜를 돈으로 변하게 하지요. 사이토 씨의 상인으로서의 탁월한 지혜가 경영으로 집약된 것이 철세 경영이라 불리는 방식이다. 철세 경영은 정말 대단하다. 나는 에스테의 서비스를 도입한 점포 판매를 경험하고 확대해 나가면서 그 힘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철세는 편대를 지어 비행한다. V자형으로 물이 지어 날아가는 철세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선두의 새가 날개를 퍼덕거리면 그쪽에 상승기류가 생긴다. 이 상승기류를 타면 뒤쪽의 새들은 헛되이 체력을 낭비하지 않고 날 수 있다. 이게 아마 프랑스 과학자들이 측정한 바로는 앞세가 날아가는 거야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2%인가 29%밖에 에너지가 안 든다고 합니다. 선두세가 지치면 후방에서 여력이 남아있는 새가 선두에 선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철세는 그토록 긴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마루칸에 적용시킨 것이 사이토 씨였다. 마루칸은 대리점 10개사가 병렬로 존재하는 집합취하 같은 조직이다. 10개 회사가 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제품이나 계획이나 상품을 도입하려고 할 때 한 대리점이 먼저 시험해본다. 선두세가 되는 것이다. 성공하면 그 노하우를 뒤쪽에 전달한다. 다른 기획안이 나오면 이번에는 또 다른 대리점이 선두에 선다. 대리점이 10개나 있으니 그야말로 10인 10색이지요. 각자 개성이 다르니 그 기획이 맞는 곳에서 먼저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하우를 다른 멤버들에게 전달해서 모두 함께 공유하면 되죠. 저도 이제 같은 생각입니다. 유튜브 저희가 이제 첫 유튜브 전국 정모를 우리 북튜버 네 분하고 같이 함께 했습니다. 저하고 우리 또 아이엠 명상 코코님하고 그 다음에 예밍님 책임 있는 예밍님 디자이너 예밍님 그리고 또 북 트레일러로 아주 두 달 만에 천명을 넘긴 아주 급부상하고 있는 라이징 스타 책선빈님 이렇게 저희가 그냥 우연한 기회에 서로 만나서 그냥 얘기했습니다. 그냥 얘기하다 함께 모여보면 훨씬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두 명이 만나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네 명이 만나서 보드게임을 하다가 그 다음 다섯 명 만나서 보드게임을 하다가 같이 만나서 유튜브는 레드오션이 아닌데 블루오션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제 채널만 듣지 않으시잖아요. 다른 채널 좋은 채널들도 여러 가지 채널을 함께 들으시잖아요. 동시에 이걸 들으면 저걸 안 듣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이걸 들으면 저걸 들어보고 저걸 들으면 이걸 듣고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서로 시너지를 내고 서로 협동하고 그리고 저희 생각에는 북튜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내용의 책들이 널리 알려주고 한국의 또 마케팅이 위주의 책들이 오늘도 어제도 또 만난 분과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마케팅 전문가랑 얘기했는데 정말 최온 책이 너무 빨리 절판되고 자꾸 사라지는 것 정말 좋은 책을 낸 출판사들이 빛을 보지 못하는 것 마케팅에 의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책들이 또 너무 혹은 좋지 않다라기보다는 그 내용의 어떤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책들의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그런 곳에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건 너무 안타깝다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이 읽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꿈꿔본다 이렇게 이런 얘기들도 나누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끼리 또 마여서 어제 또 전국에서 광주, 대전에서까지 오셔가지고 참 정말 너무 열정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또 출판 관계자분도 함께 와주시고 해서 모두가 뿌듯해하는 또 제가 함께한 북주버 분들께서 워낙 강의력이 제 기대 이상으로 강의력들이 뛰어나셔가지고 참 충만하고 훌륭한 시간들 보냈는데 저희도 그런 것들을 함께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도 다 유튜브도 제가 꼭 해보시라고 권합니다 젊은 세대가 됐던 두 가지 말씀드리는 게 유튜브, 크리에이터 꼭 해보시고 투자는 꼭 배워놓으시라고 하는 게 유튜브를 하시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퍼스널 브랜딩 전략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하나를 운용한다는 거는 사업에 관한 장사에 관한 기본적인 기획과 마케팅을 전부 다 아주 간략하게라도 경험해 보시는 자신의 브랜딩까지 경험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고요 이제는 뭐 어떤 회사가 누군가의 평생을 보장하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꼭 그거 해보라고 말씀드려서 근데 이제 처음에 그 트래쉬홀드 한국말로 그게 문지방이 너무 높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도와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또 아이디어 이번에 만나면서 나온 게 하루 만에 북튜버 되기 그래서 제가 이제 브랜드 컨설팅 하면서 익힌 노하우를 가지고 또 나비 퍼스널 브랜딩 프레임을 가지고 여러분 브랜드 전략 함께 잡아드리고 또 책선비님이 아주 기본적인 영상의 툴킷을 함께 활용하는 법 프리미어 같은 툴킷, 키네마스터나 그리고 또 코코님이 낭독, 보이스 코칭에 관한 거 영상 편집에 관한 코칭, 보이스 코칭 그리고 예민님이 디자인 코칭, 썸네일 같은 기본적인 거를 만들어서 하루에 그냥 하루만 오시면 딱 자신이 북튜버로 북튜버가 아니더라도 다른 유튜버도 똑같기 때문에 컨텐츠만 바꿔놓는 거니까 그런 걸 하실 수 있는 것을 북튜버 부스터 캠프를 한번 해보자 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래 재밌겠다 해보자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태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도 저희가 공지 드릴 때 참조해도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사이토 씨가 난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사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말을 꺼냈다 난 한 번 사귀면 끝까지 함께 가는 스타일이야 10명이나 되는 친구와 평생을 함께해야 하니까 이 이상은 무리일지도 몰라 히또리 씨의 제자가 10명이라서 그렇습니다 오마타 간타의 어머니가 또 10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 오마타 간타가 서운하니까 전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당황한 나에게 할 수 없군 그럼 간짱도 조금만 사귀어 줄까 라고 말하며 너털 웃음을 짓는 것이었다 철새의 강한 구성 결속력을 말하라는 것일까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점포를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일까 진이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사이토 씨로 하여금 그런 말까지 하게 만드는 시빈과의 끈끈한 관계는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나는 그것이 더 궁금했다 20년간 마루카는 점점 더 견고하게 편대를 지으며 비행하고 있다 지금은 이 책이 나온 지가 2005년이니까 34년이 됐네요 아마도 사이토 씨와 10명의 제자 사이의 유대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그토록 강한 유대감은 대체 어디서 유리하는 것일까 철새의 강력한 파워를 느낄 때마다 나는 그 유대감의 출처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생각의 생각을 거듭방 끝에 거슬러 올라간 것은 결국 내 어린 시절의 그 찻집이었다 사이토 씨와 제자들이 처음 만난 20년 전의 찻집 거기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내고 어머니에게도 질문을 해가며 20년 전의 만남을 그려보려고 애썼다 이렇게 참 궁금하게 어떻게 이들이 모였나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거 내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히토리 씨는 본인이 규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하고만 내가 우연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내 이익을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난 사람들하고만 장사를 이끌어 가겠다 그리고 세금을 다 내가면서 장사를 하겠다 그래서 어려웠댑니다 그 게임이 왜냐하면 소위 얘기하는 인재 영입이나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또 세금을 절세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물론 나름 하시겠죠 그러나 이제 세금을 포탈하거나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정말 정면 승부를 보낸 게임의 근데 게임을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히토리 씨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임은 어려울수록 재밌는 법이다 본인도 어려웠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다른 저서에서 그런데 참 정말 이걸 어떻게 이 매력을 도대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함께 만났던 찻집은 다음 장에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과정을 즐기면 인간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사이토 씨가 자주 가는 찻집은 두 군데였다 피크니까 톰소요 찻집끼리 사이가 좋아 공통된 단골손님이 많았다 나의 어머니인 가즈만 사장과 아시가사와 사장 하나의 사장 운오 사장 지금 우리가 10인의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이 두 찻집의 단골들이었다 피크닉의 주인이 지금의 아시가와 사장이다 그 밖에도 두부 장수, 세일즈맨, 자동차 학원 강사, 학생 등 제자들의 직업은 다양했다 10인의 제자 중 시바무라 사장과 시바무라는 아마 제가 여러분께 지금 책춘함 최고의 조회수를 가지고 있죠 6만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가진 것이 없거든 이렇게 성공하라 그거를 쓴 저서를 쓰신 분이고요 밑장과 선생은 이 모임과는 관계가 없지만 8인이 모두 같은 찻집에서 모였고 거기서 마루칸이 탄생했고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전설의 찻집이라고 칭하고 싶어질 만큼 불과사의한 인연을 느끼게 된다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점심을 먹이려 다녔던 찻집도 두 군데 중 하나였다 아직 어린아이였던 내게는 단편적인 기업밖에 없지만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단골 중 누군가가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옆에서 갑자기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이또시였다고 한다 그것도 누구나 해줄 수 있는 평범한 위로가 아닌 독특한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우리 내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잠재의식이다 제가 생운 사용법에서 정말 말씀 많이 드리죠 버피 투자 영재학교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인간에게 99% 이상 영향을 지는 건 우리 의식이 아니라 잠재의식과 무의식이기 때문에 무의식을 의식화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 안에서는 창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내 마음 무의식과 잠재의식은 전의식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냥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는 게 되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기의 원리를 다 알지 못해도 스위치 하나 켤 줄 알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은 나도 모르는 내 마음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히또리는 마음의 고민을 해결하면 장사의 고민도 해결된다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을 너무 쉽게 툭툭 던지죠 지금은 그의 독특한 화법을 익히 알고 있지만 당신은 아무도 사이토 씨를 알지 못했으므로 기묘한 말을 하는 사람이야 사이토라는 사람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아닐까 등 의견이 분분했다고 한다 그러나 잘 들어보면 사이토 씨의 조언은 핵심을 찌르는 것 뿐이었다 얼마 안 있어 사이토 씨가 와있어요라는 전화가 돌면 이를 팽개치고 모일 정도로 단골들은 그와의 만남을 고대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찻집에서 우연하게 그냥 만난 사람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무엇보다 사이토 씨의 이야기는 재미가 있었어 참 즐거웠지 사장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한다 사이토 씨는 엄청난 독서가이다 내가 아는 바로는 독서 방식도 예사롭지 않다 초등학생부터 탄자로 된 책을 봤다는데 노자, 장자를 원문으로 읽는다 본초 강목 등의 한서부터 성서, 유대교의 성전, 탈무드, 철학서, 사상서, 역사서 등등 지금도 화자의 과학서, 의학서 등을 빼놓지 않고 섭렵하고 있다 아마도 사이토 씨의 머릿속에는 동서고금을 빼어난 지혜가 빼곡히 들어차 있을 것이다 그런 머리에서 나오는 조언이니 비범한 것이 당연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아주 논어에 아주 정통하다고 합니다 공자의 논어하고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법칙을 히토리 씨가 제자들에게 필독서로 얘기를 하고 또 사이토 히토리 씨가 강조하는 책은 역사서 역사 소설 이런 걸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주인공들의 죽음에 관해서 꼭 잘 살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께도 책추남이 어떤 이러한 좋은 학습의 장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께 책추남 히어로스쿨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시작한 거고요 나도 기억나는 것이 있다 중학교에 막 들어갔을 무렵 학교 분위기에 동화되지 못한 내가 사이토 씨를 찾아가자 잠재의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의식은 불과 1, 2%야 남은 98%는 잠재의식의 형태로 쓰지 않고 있지 그러니 잠재의식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실현 가능한 일이 훨씬 많아질 거야 당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중학생을 앞에 놓고 격려할 때 잠재의식 이야기부터 꺼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뇌의 특수한 방식으로 작용하면 잠재의식을 발굴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그의 이야기는 타당했지만 그것은 나중에야 한 일이다 시무룩한 얼굴을 하고 있던 나를 위한 사이토 씨 나름의 조언은 분명히 평범한 사람들의 그것과는 달랐다 그래서 저도 이걸 갖다 행운사항법으로 쓰고 안타깝게 지금 출판사에서 제출간 한다고 말씀만 주고 안 해주고 계신 행운사항법의 어린이 버전 행운사항법은 잠재의식에 관한 그것을 현실화하는 법을 7단계로 과학적 근거와 함께 정말 잘 보실 수 있도록 말씀드린 책이고요 그 책을 어린이 버전으로 실제로 네이클로바 씨앗을 화분에 심으면서 배울 수 있도록 재밌는 일러스트레이션과 만들어진 게 행운의 고물토끼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고서적에 남아있나 모르겠는데요 제 아이가 우리 책추녀가 태교할 때 제일 먼저 읽어준 책이고 제가 아이한테 제일 먼저 뭘 가르치고 싶냐고 그래서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다 무엇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이한테 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함께 첫 책으로 읽어줬던 책이기도 하고 제 딸 예지는 지금도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너를 위해서 준비된 책이고 네가 엄마 배 속에 있을 때 제일 먼저 들은 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찻집에서 정확한 조언을 해주는 사이토 씨는 내 기억에도 걱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처럼 늘 평온하게 웃는 얼굴이었다 근심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손님들 가운데서 사이토 씨는 어떤 의미로 겉도는 존재였다 그런 묘한 사람이 부자인 것 같다는 소문이 돌자 단골들은 또다시 고개를 갸웃거렸다 사이토 씨는 언제나 상인임을 자부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시작한 건강식품 판매는 20년 전에는 아주 생소한 장사였던 것이다 다만 그들이 분명하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다 세상의 상식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가는 사람이 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 사이토 씨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찻집의 단골들은 급속히 사이토 씨에게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근데 찻집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묻는 나에게 어머니는 선뜻 대답했다 영혼 이야기 돈 버는 데만 집착하면 자신만 행복해지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지만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일은 안 하면서 이상만 쫓는다면 행복해질 수도 없지요 살아가는데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요 자 순서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먼저 다른 사람들의 처의 처지를 헤아리면서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면 부자도 될 수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뭐든지 한순간에 손에 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그러니 그 과정을 즐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으면 인간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죠 우리의 영혼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이토 씨는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한다 영혼의 성장이라는 발상에 어머니를 비롯한 단골들은 눈이 번쩍 뜨이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잘 만들어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돈 때문에, 장사 때문에, 가족 때문에 어머니는 많은 고생을 하셨다 그러나 그 누구도 어머니의 인생을 염려해 주지는 않았다 어머니 자신도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바라볼 여유가 없을 것이다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을 알게 해준 것이 사이토 씨였다 혼자서 이런 고민을 한다면 엄두가 안 나지만 사이토 씨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침을 받으면 내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즐겁게 일을 하면서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인간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을까? 만약 정말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영혼의 성장해라는 말에 어머니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헤아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부자도 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그러니 그 과정을 즐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과정을 즐길 수만 있으면 인간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도 있지요 우리의 영혼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답니다 처음에는 좀 다른 상식을 가진 사람 정도로 받아들여졌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이토 씨의 말이 하나하나 실현되어 가는 것을 시빈의 제자들은 눈앞에서 지켜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흐를수록 시빈의 사이토 씨에 대한 칠레는 점점 강해졌을 것이다 지금도 그 과정은 계속되고 있다 즐기면서 인간으로서 성장하려 하고 있다 영혼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마르칸의 강력한 유대는 여기서 유리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책 제가 아무리 읽어도 정말 일부밖에 여러분께 읽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내 눈으로 보시면서 이걸 느끼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고 게임에서 셀프 게임으로 미운을 위해서 백조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웅의 여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에고 빅팅 게임, 에고의 희생양 게임에서 셀프 히어로 게임, 정말로 셀프의 영웅의 게임으로 바뀌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웅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영웅만이 가는 길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즐기기 위해서 제가 게이미피케이션, 라이프 체인저 코칭, 라이프 게임 코칭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혼자 하면 어렵기 때문에 함께 하자고 정모도 하고 북살롱도 하고 또 코칭도 하고 마스터 마인드 그룹도 시스템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병풍과 장사는 지나치게 확장하면 쓰러진다 또 이런 말도 했다 지금의 수준에 맞는 사람이 찾아오는 거야 사이토시는 내가 늘린 직영점을 들여다본 모양이었다 간짱이 지금 배워야 할 단계에 일이 있어서 그것을 배우게 해줄 사람이 직원 모집에 찾아오는 거란다 상대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면 그건 자신의 수준이 낮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배워야 할 것은 확실히 배우고 넘어가야 해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테니까 사이토시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나는 뜨끔했다 나는 영혼의 성장이 의미하는 말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잉여 인원을 고용한 데 대해서 사이토시는 이런 이야기도 해주었다 소수 정예라는 것은 정예를 소수만 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란다 소수만 들이면 정예가 되는 거야 부지런한 사람은 일이 지루하면 무기력해지는 성질이 있지 또 게으름뱅이와 함께 일하면 부지런한 사람만 녹초가 되고 마라 보통 사람의 판단이라면 5명이 될 일에 나는 7,8명을 배치하고 있었다 아마도 사이토시라면 3명에게 맡겼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모두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단다 맞는 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지혜를 짜내서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하겠죠 그리고 사이토의 10명의 행복한 제자들 이라고 이제 또 나오는 파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집니다 또 재밌네요 히토리 씨는 어느 날 사이토시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 같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서당이랍니다 사이토시 서당이란 이번엔 또 뭡니까 무슨 신나는 일을 시작하려는 거죠 묘하게 기분이 들뜬 나는 당장 그곳으로 달려갔다 사이토시의 서당은 동네 상점가에 있었다 자신의 취향에 맞게 색종이와 그림으로 꾸며진 공간에서 사이토시는 의자를 늘어놓고 앉은 14명에서 15명의 관객을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다른 사람이 의견을 말하기도 하고 사이토시가 조언을 하기도 했다 마루칸의 고객이 아니라도 대환영이었다 물론 돈도 받지 않았다 사이토시와 이웃들의 작은 모임과 같은 느낌으로 말 그대로 서당이었다 어떤 이가 안타까운 신상에 관해 하소연하자 사이토시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려고 노력해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행복한 사람이 늘면 지구에서 불행한 사람이 한 명 사라지게 될 테니까요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없는 법이죠 예의 있고 온화한 말투 사이토시의 말에는 혼이 담겨 있었다 흐느께 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이토시에게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쪽이다 마루칸 전체를 총괄한 대사장 고액납세자로 유명한 백만장자 사이토시는 분명히 그런 면을 갖고 있는 거물이지만 한편으로는 동네 상정가에서 아저씨와 아줌마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을 무상의 즐거움으로 여기는 한 사람의 상인이다 양쪽 다 사이토시고 양쪽 다 동일한 발상에서 시작된 일이지만 난 이쪽을 선택했다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사이토시와 같은 사장의 상인이 되고 싶었다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면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지금은 한 사람의 상인으로서 우선 장사를 천직으로 여기고 일을 즐기는 기본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얼마 안 있어 나는 5년간 달고 있던 사장 직함을 반납했다 70% 8%에서도 퇴사했다 회사는 남동생에게 맡기고 나는 나의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회사는 그만두었지만 난 여전히 마루칸의 상품을 취급했다 작은 점포의 주인이 되어 마루칸의 상인으로서 인생을 걸어가기로 한 것이다 현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손님들과 함께 즐겁게 놀아보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마음이 맞는 몇몇 친구와 아담한 가게에서 손님과 직접 대화를 주고받는 일이었다 뭐라고 할까요? 너무 왠지 이렇게 찡한 감동이 와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너무 멋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을 때 나는 물론 사이토 씨를 찾아갔다 사이토 씨는 이유도 묻지 않고 간짱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렴 하고 말해주었다 회사를 그만둔 다음에도 가끔씩 인생 상담을 해주시겠어요? 라고 묻자 그럼 간짱은 내 소중한 제자니까 사이토 씨는 이렇게 말하며 빙글에 웃었다 그렇게 해서 본전은 찾을 수 있겠니? 나는 지금 자신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 언제쯤 되면 상인으로서 본전을 뽑았다는 생각이 들게 될지 짐작조차 못하겠다 저만치 앞에서 걸어가는 사이토 씨는 너무 멀리 있어서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 해도 따라잡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사이토 씨는 말했다 무슨 일을 하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그 과정을 즐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으면 우리의 영혼도 성장해 나갈 수 있죠 지금부터 내 영혼도 조금은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일이 꼭 헛된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사이토 씨를 열심히 쫓아가면서 나는 그 과정을 즐기려고 한다 이렇게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저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그런데 또 이렇게 이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일단 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 고맙고 너무 어려운 시기에 사이토 이트리 씨의 책이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 돼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사이토 씨가 들려준 성공과 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에 잡는 비밀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내가 실패했을 때나 괴로웠을 때는 언제나 나를 앞세웠던 때이다 애고죠 나도 할 수 있다 내 힘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사이토 씨의 말을 저버리고 무언가를 저질렀을 때 나는 반드시 실패하고 괴로워했다 다른 이유는 없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언제나 나 자신의 옹졸하고 좋은 마음이었다 이게 우리가 우리를 착각하고 있는 미운 우리를 똑같이 또 얘기를 합니다 정말 동서고금의 모든 책들이 너무 관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참 운이 좋았다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가르침을 주는 무척이나 마음이 넓은 스승인을 곁에 있어주었던 것이다 사이토 씨는 마치 알라딘과 같은 요술 램프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과 같은 사람이다 사이토 씨가 한 말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항상 일이 잘 풀렸다 지극히 평범한 나 같은 사람이 천우 신조로 일본 제1의 스승을 얻었으니 나를 내세우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일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과 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사이토 씨의 철학이랄까 사고방식은 간단 명료하다 이 책을 읽고 사이토 히또리 씨의 말은 참 알기 쉽고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당신은 그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충분히 이해한 것이다 사이토 씨의 식으로 말하자면 당신은 성공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싫다, 힘들다고만 생각하면 다음 한 걸음을 내딛기가 귀찮고 두렵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다, 재미있겠다, 쉽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기가 쉬워지지요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공에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작년에 나는 사장 자리에 물러나 다음 한 걸음을 내딛었다 그때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등을 떠밀어 준 것도 사이토 씨의 말이었다 사이토 씨의 말이었다 나는 지금 긴자 마루칸의 상품을 취급하는 특약정 중에 하나인 간타 상점의 점주이다 오마타 간타니까 자신의 이름을 딴 것 같습니다 전체 사장을 내려두고 혼자 점주라고 해봤자 종업원은 나 한 사람뿐이지만 새로운 한 걸음으로 나는 나 나름의 성공에 가까워졌다고 자부한다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지 않는 것은 도전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것은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부정해버리는 일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이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겠지요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사이토 히또리 씨는 이런 충고의 말로 모든 이의 등을 떠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오마타 간타가 자기 책을 마무리를 하는데요 저도 오늘 갑자기 제가 척춘함 하면서 나로 살아가는 기쁨 때 말고는 제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말씀 드렸듯이 이런 분이 계셔주셨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 너무 저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보시면 너무 아닌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잖아요 뭐 또 그것이 커다란 이 백산신봉 6년짜리의 게임이라고 코스미 게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너무 많은 일들을 마주하게 되고 거기서 좌절도 하게 되고 낭망하기도 하고 또 고통스러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 삶 전체를 통해 자기 삶으로 증명해 나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이 영웅의 길을 본인이 걷고 또 본인의 제자들에게 걷도록 하고 또 그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함께 나눠주시는 사이토 히또리 씨의 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또 전해봅니다 저는 이런 지혜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를 꿈꿉니다 여러분께 책춘함 히어로스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성공과 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영혼의 법칙들을 정말 인생의 지혜들을 어린 시절부터 육체 나이가 어리던 정말 정신 나이가 어리던 혹은 돈의 나이가 어리던 정말 가능한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가 바로 지금부터 함께 이런 것들을 배우고 함께 익혀가는 그러한 정말로 평생 교육의 학습의 장애 플랫폼을 꿈꿔봅니다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책춘함 스쿨이 여러분께 그 역할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또 하는 책춘함의 정모가 됐던 북살롱이 됐던 코칭이 됐던 마스터 마인드 그룹이 됐던 청소년 프로그램이던 그 모든 것들이 그런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제 삶의 소명이 이러한 정말로 사람이 자기 다음으로 아름답게 꽃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 기여하는 것 그것이 제 꿈인데요 함께 꾸면 현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그런 마음과 뜻이 있는 분들 어떤 형태로든 함께 하시는 것 언제나 환영합니다 네 그런 꿈을 함께 나눈 것으로 오늘도 책춘함 우리 사이토이토리씨의 부자 멘토와 꼬마 제자 또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책들을 통해 또 지혜들을 통해 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책춘함 사이토이토리씨의 부자 멘토와 꼬마 제자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